다른 분들도 줄 수 없죠. 성대모사나 잘하는 거 있으신 분. 백성수 씨. 개인기 캐릭터 없어요? 진짜 없는데.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. 누구누구누구네. 펜트하우스에. 어머. 하은별이요? 여학생인데. 하은별. 아, 올라온다. 아, 올라온다. 돌리지 마세요. 좀 길게 해 주셔야 되는데. 아, 너무 됐어요. 놀리지 마세요.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들으려고. 막 이렇게 하는. 있어요, 있어요. 이게 맞는 거죠?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. 천박 씨 뭐 없어요? 천박 씨 있어요, 천박 씨 있어요. 개인기. 저 진짜 성대모사를 잘 못하는데. 제가 다연티 씨의 너무 큰 팬이어서.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. 절대 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정말 좋아하니까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. 오케이, 조교하는 마음으로.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.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. 우리 집엔 나 홀로 있었지.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. 어디냐고. 여쭤보면 항상 양화 대교 후에. 아, 떴셨다.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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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래. 있었어. 있었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서 따라하는 거예요. 웃겼어, 웃겼어. 재미있네. 재미있네.